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 일지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장 폐지된 이유를 보니까 당초 공시된, 계획된 공시 물량보다 실제 유통량이 많았다라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향후 위메이드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폐지 소식이 결정이 됐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당초 계획보다 실제 거래되는 위믹스의 양이 많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위메이드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고요. 위메이드는 자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자료대로라면 그 당시에 시장에는 위믹스가 2억 3천만 개 정도만 유통이 됐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약 8,200만 개의 코인이 더 유통량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통량이 계획과 달랐던 건 위메이드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위믹스를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렸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담보 물량이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시장의 유통량으로 기록된 겁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유통량 조작 의혹을 해명하라며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에 위메이드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유통량 위반을 포함해서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젯밤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위메이드가 곧장 승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영국 대표가 오늘 오전에는 긴급하게 간담회를 열어서 해명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방금 전까지 사실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상장 폐지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상장 폐지 결정은 거래소의 슈퍼 갑질이다, 그리고 업비트의 불공정한 판단은 사회 악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그리고 그동안 불투명했던 소통 내역도 전부 공개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장 대표가 비판의 수위를 높인 건 물론 본인이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이 위믹스의 거래가 대부분 국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믹스가 전 세계 25개 거래소에서 상장됐는데요. 하지만 이 90% 가까운 거래량은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상장 폐지는 위믹스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위믹스의 가격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에 70% 가까이 하락한 약 6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자영국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건데, 사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인용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도 굉장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상장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거래소가 오랜 기간 숙고한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적다는 게 지배적인 입장입니다. 실제로 위메이드와 비슷한 사례들이 작년에도 하나 있긴 했습니다. 피카라는 코인을 발행한 피카 프로젝트도 유통량 문제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를 당했는데요. 피카 프로젝트 측도 이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똑같이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양대학교의 이장우 교수도 문제가 있어서 상장 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는 건 거래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재상장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위믹스,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가 직접 나서서 홍보할 정도로 위메이드에게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위메이드가 나아갈 블록체인 게임에서도 위믹스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앞으로 이 위메이드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장영국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위믹스 사업의 축은 이미 글로벌로 넘어갔다 때문에 사업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행성 등을 이유로 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장 대표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 중 하나는 여기 보시는 P2E,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P2E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선 게임이 얼마나 재밌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코인 가격이 떨어진 P2E 게임 프로젝트들은 게임성과 관계없이 유저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스테푼이나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게임의 유저 수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스테푼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 코인이 급략하면서 이용자도 80% 이상 떠났습니다. 장영국 대표는 이번 G스타 행사에서 새로 공개한 신작들도 모두 유믹스 네트워크에 올리겠다, 온보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작 출시를 앞두고 이번 상장 폐지라는 암초를 마주한 만큼 장 대표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은 위믹스 상장 폐지에 따른 위메이드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IT바이어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주에 대해서 조금 더 심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이제 반등하나 싶었었는데, G스타다라든지 중국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았지만, 다시 위믹스 상장 폐지 소식에 게임주들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와 같이 자체 가상화폐 발행한 게임사들,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박소영 뉴스 퀘스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퀘스터, 실제로 영향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대표 성장주로 꼽히는 게임 섹터도 올해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올해 증시가 부진하며 주가의 하락폭은 더 컸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긴축 속도가 조절될 수 있을 것과 중국에서의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그 기대감에 낙폭이 과대했던 게임주들은 11월 들어 뛰어오르곤 했습니다. 예로 들어 크래프토는 한 달 새 25%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NC소프트나 펄어비스 등도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메이드는 거듭되는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 속에 거래소들이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미래 먹거리로 블록체인, 코인을 택한 대형 게임사들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면서 투심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데요. 컴투스 그룹도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메인넷으로 활용하던 테라가 가격 붕괴로 인해서 여러 거래소에서 퇴출당하며 자체 메인넷인 엑스플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 엑스플라가 상장해 있던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약 200억 원 규모 3,200만 개가량의 코인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해당 물량은 전체 발행량의 4% 정도로 컴투스 홀딩스의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위메이드와 컴투스가 공시 문제와 외부 리스크로 각각 수세에 몰린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섬에 자체 메인넷 마블엑스를 상장한 넷마블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게 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코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들의 트래픽이 감소하고 이와 함께 매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업계에서는 게임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올해 4분기나 내년 실적 전망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내부 외부 리스크의 피청이 들은 게임주를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H투사증권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다수의 신작 출시가 집중되면서 게임주가 성장주 반등에 선봉에 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P2E, 플레이하며 돈 버는 게임의 열풍은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는 이른바 크립토 윈터 현상이 나타나며 체계화되기도 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과거 P2E에 열광했던 게임 업체들은 이제는 냉정을 찾았다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P2E 게임의 열팡의 여파는 내년 상반기 신작 모멘텀 부재로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NC소프트의 블레이덴소 S, 프로젝트 R, 프로젝트 G, 또 카카오 게임즈의 가디스 오더, 크래프톤의 문브레이커 등 출격을 준비하고 있기에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S 증권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시죠. 역시 다수의 신작 출시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내년은 게임사들의 외형 성장이 다시금 가속화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등까지 게다가 신작들의 대부분이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을 타겟으로 하기에 매출 지역의 다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 게임즈를 업종 내 가장 풍부한 신작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며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신작에 또 오딘의 반등까지 더해진다면 실적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 5천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주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양봉을 그렸는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4만 2천 8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요즘 콘솔 게임 시장이 커지고 있죠. 네오위즈는 내년 여름 최대 기대작인 피해 거짓을 출시합니다. 게임스컴을 통해 얻은 글로벌 인지도와 높은 완성도를 통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것이라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미래의 색과 함께 키움증권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여러 증권사들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다른 게임주들과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을 시작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9월 피해 거짓 수상 때 기록했던 4만 2,750원이란 신고가 경신을 또다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기관과 함께 외국인도 사들이면서 오늘도 빨간별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4만 1,600원 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성용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성용 뉴스캐스터입니다. 박성용 뉴스캐스터입니다. 박성용 뉴스캐스터입니다. 박성용 뉴스캐스터입니다. 박성용 뉴스캐스터입니다. 박성용 뉴스캐스터입니다.